데니쇼 공식 대결 코너, 우리 막 겨루기! 우리 막 겨루기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결 종목은요. 반주 듣고 노래 제목 마치고 댄스타임! 입니다. 저희 넷이 모두 대결에 참여하며 개인전! 아, 개인전. 이겠습니다. 자, 방식은요. 반주가 흘러나오면 어떤 노래인지 유출을 하고요. 앉은 자리에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뿅망치 있죠? 뿅망치로 본인의 머리를 치면서 누구? 자, 은혁! 형중초이! 뭐하나! 이렇게 부절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맞히면 무대로 나와서 여기 스테이지로 나오셔서 카메라 앞에서 댄스타임! 와우, 와우. 그러면 해당 노래에 걸려있는 간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와우, 간식 뭐예요? 간식! 아, 아까 냄새 났던데. 개당한 간식입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냄새가 솔솔 퍼지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식 치맥입니다. 에? 맥? 맥 있나요, 맥?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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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돼있습니다. 대단하다. 맥까지 준비가 돼있어요. 아, 이분들 텐션이 살아나시네요. 대문자 이가 바뀌었어요. 아, 맥이 있어야죠.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총 다섯 문제고요. 자,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어떻게 해? 자, 이어폰 꽂으셨죠?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주시죠. 어? 어? 아, 뭐야? 뭐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잠깐, 이게 노래방 반주거든요? 네! 아, 뭐야? 이게 노래방 반주라서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되게 유명한 곡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만 더 들어볼게요. 어? 뭐지? 진짜 모르겠다. 잠깐만. 뭐지? 어? 어렵다. 어렵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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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를 조금 한번 주시죠. 우리 제작진분들. 아, 이번 라운드에 걸려, 첫 번째 문제에 걸려있는 간식은? 일단, 꽈배기가 걸려있습니다. 이번 간식은 꽈배기입니다. 아, 꽈배기라서 지금. 네. 일부러 지금 안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꽈배기라서? 아니요! 아니요! 진짜! 맥이 없어가지고 지금 꽈배기여야 되는데. 아, 꽈배기여야 된다고요? 꽈배기여야 된다고요? 네. 꽈배기입니다. 와우. 그러면 한 번만 더. 조금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뭐지?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이야. 잠깐만. 뭐지? 어? 효진, 효진, 효진! 브레이브걸스 롤린!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정답 맞나요? 맞습니다! 자, 정답!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자, 효진, 처희씨. 자, 스테이지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괜찮아요? 네, 이쪽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춤을 잘 모르긴 한데. 자, 음악 주시죠. 그렇지! 아, 그렇지! 다 같이, 다 같이.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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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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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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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아, 이거 봐. 가오리 가오리. 이거 못 참죠? 가베기 내꺼. 아, 가베기. 아, 가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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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베기.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자, 첫 번째 문제는 효진, 출씨가 마쳤습니다. 가베기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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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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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 와우. 아, 그럼 어디서 들었다 했어. 와, 근데 이 노래방 되게 힘드네요. 반주가 알기 힘들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자, 이번 간식은 치즈볼입니다. 치즈볼. 와, 맛있겠다. 치즈 놓칠 수 없죠.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아, 나 진짜 왜 그렇게 했지? 어? 아, 뭐지? 이거 유명한 곡 맞죠? 에어린 가입어.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나만 알고 싶은 곡.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예요? 에스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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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블랙맘바. 뭐? 아닌가? 블랙맘바. 아닙니다. 아, 아, 아. 은혁. 에스파 넥스트레벨. 넥스트레벨. 넥스트레벨이었습니다. 넥스트레벨. 자, 음악 주세요. 여기 이게 넥스트레벨이요? 어, 이게?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아, 거니라, 거니라, 성 Yu, 정의 아흥 그렇지. 맞아요, 이거 완전 중요해. 자, 남자는 치즈usa Justin dance. 와아! 와아! 아, 아깝다, 아깝다. 치즈볼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아 이런 식이구나. 진짜 유명한 곡만 나오네. 저는 사실 박진영 선배님 노래인 줄 알고.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치킨! 이것만 타면 돼. 치킨입니다. 댄스는 스테이지에 나가서 주셔야 됩니다. 효진, 초이 씨는 거기서 괜찮으시고 우리는 여기서. 자 세 번째 문제 간식 치킨 걸로 했고요. 자 문제 주시죠. 뭐하나? 아 이거 아는데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Don't you know. EXID? 저 제목이 뭐지? 위아래. 위아래야? 정답! 스테이지로. 너무 유명한 곡. 참아 치킨인데. 큰일 났다. 순살이야 순살. 저거 뭐야 저거. 음악. 스튜디오 같이 크게 음악 주세요. 음악 주시죠.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어머 잘한다. 아나야. 위아래 위아래. 뽕뽕뽕뽕뽕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치킨 가져가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사실 저게 메인인데. 네 번째 또 있죠. 네 번째인데 잠깐만. 치킨이 세 번째 나왔으면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가 맥주 아니에요? 샤인머스켓? 아 안 땡기는 거야. 안 땡기는 거야. 치킨 먹고 싶은데. 양 많네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면 돼. 일단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마리. 하이. 네. 류! 자임머스켓 주세요.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레츠 고! 응원 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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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섭다 와 멋있다 비싸요 지네 완전 비싸잖아 알이 크네 알이 커 진짜 크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집 먹어요? 네 드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쏘리 쏘리를 집에서 따르는 해봤는데 이렇게 직접 영광영광 진짜 영광이다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저희 눈에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 맥주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맥주가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문제 자 이어폰 꽂으시면 바로 문제 드릴게요 문제 주시죠 어? 어? 뭐지? 맞추고 싶다 맥주 맥주 마시기 이렇게 힘드네 어? 아 뭐지? 뭐야 인형 왜 뭔데? 설마 그건가? 뭔데? 헤이마마 수단 부셔네 아 정말? 헤이마마를 모르시기 전에 동작할 때 노래 같은 헤이마마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뿌려드렸다 아 뿌려뜨렸다 자 여러분 헤이마마 가시죠 와 자 음악 렛츠고 자 음악소를 크게 틀어주세요 음악소를 크게 틀어주세요 알죠 알죠 우와 우와 와우 와우 하수 에브라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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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마마 와우 맞아요 완전 맞아 완전 맞춘다 이즈구 오케이 와우 잘 춘다 메인댄서는 다르다 맞으시다 아 이거는 맥댄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 제가 이렇게 맞추니까 나는 맞추죠 예예 네 취향 뭐에요? 저 완전 칭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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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세요? 요거요거요거 예예 메옥씨 오 전 아무거나 예예 제가 호감하는 맛이 있습니다 와우 와우 이야 지금 문제 다섯 문제가 다 끝났구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아 근데 진짜 헤이마마 아니 아니 두 번도 모르시는데 아니 박수 소리 나오는 거 보고 알았어 아 정말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냐 너무 감미롭게 나와봐 내가 희름을 많이 쳐서 이제 귀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자 저희가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 파티 한번 하시죠 아 잘 도와요